어디 갔었어.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. 아무래도 안 간다고 했잖아. 대문 앞에 있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. 왜 이제 와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. 엄마 안 오는 줄 알고. 엄마 이제는 안 오는 줄 알고. 내가 얼마나 마음을 좋아진만 했는데. 이제는 아무래도 안 갈 거지. 할머니가 야단처도 또 야단처도. 엄마 이제는 아무래도 가면 안 돼. 응? 응? 응 엄마? 엄마 이제는 너무 좋아진데. 폴강봉 전체.